우리 힘있는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니까 너무 좋죠 진짜 교회는 우리 랩런트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237의 망대라는 제목이지만 우리 후대와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중직자분들과 또 어른 기성세대들은 이를 두고 기도하고 또 오늘 우리 찬양 드린 우리 랩런트들이 세계보험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뒤에서 후원하는 그런 축복 함께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237의 망대를 세워라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제가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을 갔는 곳이 독서토론하는 그런 공부방에 개업을 해서 제가 예배인도로 갔는데 예배인도 잘했습니다 잘하고 난 뒤에 그분이 제게 하는 얘기가 목사님은 다 좋은데 글씨를 넘어서서 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저도 은혜 됐는데 그날 그 얘기 듣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목사님 글씨에 시험 들지 말고 그냥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잘 쓰고 싶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죠 저는 군민학교 다녔거든요 나이 대충 나오잖아요 저는 군민학교 더 가자마자 배웠어요 기역, 니은, 셋째는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그렇죠? 군민학교 1학년 더 가자마자 기역, 니은 배워가지고 그때 제가 기초를 놓치는 바람에 이래된 겁니다 부담이 돼서 쓰려고 하니까 우리 단민족교에 등록하려고 하면 IQ 150이 돼야 되는데 제가 그 초성을 보면서 랩런트들 다 맞추는 거예요 희한한 동물 이름도 다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민족교에는 역시 랩런트들 키우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이 다 150이잖아요 150이면 멘사라는 그룹에 들어가는 나사의 우주항공연구소 있잖아요 거기 들어갈 분들이에요 우리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귀한 교회에 제가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2, 3, 7 시대에 꼭 이 망대를 세우는 중요한 축복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제목으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소론에 보면 제가 그림을 글자도 못 써지면 그림도 못 그리는데요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이게 망대라고 생각할게요 이 망대 그림도 못 그리죠 원래 공부 못하는 사람은 음악도 못하고 미술도 못하고 이제 망대인데 이 망대의 자문서 18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이름이 경관 망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인이 그리로 달려가면 안전하리라 자문서 18장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망대라는 것은 우리를 안전하게 그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죠 그래서 이 망대 뒤에 우리 교회가 있고 여러분들 가정이 있고 또 지역이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업도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천망대를 만든다 이 말은 또 600지교회를 세운다 그럼 600망대를 만든다는 것은 교회, 가정, 지역, 여러분들 학업, 산업 모두를 살린다는 거죠 이런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고 무너지지 않는 망대 어제 우리 유광스 목사님이 이 망대를 말씀하시면서 미사일이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망대를 세워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다민족교회는 우리 단일 목사님과 함께 중직자분들, 모든 교육자분들, 또 평신도분들 그리고 우리 랩루트들이 함께 이런 망대를 전 지역에 또 많은 나라에 세워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망대예요 제가 요려놓고 이 망대 안에 이게 사람인데요 이 망대 안에 사람을 세우는 게 바수꾼이죠 그러면 이 바수꾼은 뭐냐 우리 육채원 단임 목사님 또 우리 유광수 목사님 이런 분들이 바수꾼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요 저는 또 제가 섬기는 우리 신봉준 단임 목사님 그리고 유광수 목사님 이런 바수꾼을 우리가 돕고 세워서 우리가 세계보고말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역에 있다면 우리 귀한 장로님이 바수꾼이 되어서 이사야서 62장 있는 대로 종일 종냐 24시 중요한 바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시스템이에요 이런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사님이 플랫폼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글자가 더 점점 이상해지는데요 그 다음에 바수망 그리고 안테나 우리가 전도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전도도 플랫폼을 세우고 바수망 그리고 안테나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전도의 새로운 시스템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망대를 세워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예배당에 뛰어놀고 그리고 바깥에도 뛰어놀고 이거 진짜 복이에요 지금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흠잡으려고 조사한 건 아니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제 한국교회 중요한 교회를 좀 살펴보고 가보기도 하고 또 대구에 있는 교회도 가보기도 하거든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는 교회가 거의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이 아이들이 뛰어놀지 않는다는 것은 미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 다민족교회에 우리 랩런트들이 찬양하고 바깥에서 뛰어놀고 이렇게 지금 교회 안에서 이게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사실 우리 기성세대, 우리 중직자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후대를 잘 세우고 가는 거예요 후대에게 교회를 전부 다 물러줘도 될 만큼 세워놓고 가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를 세우는 망대의 역할이죠 이게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도 이걸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학교 현장에도 이걸 세워야 돼요 요즘 학교에도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실제로 아이들이 마약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력폭력이 너무 심해서 대구 같은 경우도 너무 심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시점까지 온 거예요 교사분들이 너무 학교에서 현장에서 일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어서 빨리 그냥 퇴직하고 싶다 교사분들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분들이 너무 힘든 그런 현장이 지금 학교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뉴트들이 학교 가서 이런 망대를 세우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플랫폼과 파수망과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2, 3, 7 망대를 세울 때 이런 망대를 우리가 우리 다민족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이 망대를 많이 세워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용어가 어렵잖아요 갑자기 또 393 해가지고 또 외워야 되나 하면서 우리 할머니 권사님이 저보고 고민을 얘기하더라고요 393 이렇게 그러니까 권사님 그냥 성령 충만 하면 됩니다 못잖아요 393이 한마디로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을 내가 있는 현장에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풀어놓는 게 393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건 또 못고이 카드더라고요 플랫폼이 뭐고 파수망 뭐고 안테나 뭐고 네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뭐 너무 알려고 하면 다치고요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세우기 하여 주어 없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럼 세워집니다 권사님 왜 그러냐니까 이게 현장을 알면 이런 단어들이 금방금방 이해가 되고요 또 이게 연세가 있다 보니까 이게 좀 따라가기가 어려운 거지 사실은 우리가 다 옛날부터 알고 있던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 우리 코로나도 겪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단어가 현장에 맞게 좀 더 세련돼서 나온 거예요 저는 옛날 전도보다 이 전도가 훨씬 더 멋있잖아요 플랫폼 영어잖아요 파수망 멋있잖아요 안테나 뭐 이런 얘기하면 뭔가 내가 썸미 끝잖아요 이런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망대 이것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망대를 세우는 거잖아요 이렇게 경과하게 이거를 600군데 세우는 것이고 내 학교 현장에 우리 랩런트들이 학생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참 공부에 지쳐있고 우울하고 이런 아이들을 도와주는 망대를 세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현장에 이런 망대를 세우시길 주님으로 추천합니다 이게 멋있는 전도예요 썸미 전도예요 엘리트 전도예요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방향이 너무 멋진 전도의 방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하는 사업에도 굉장한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망대를 2, 3, 7 날에 세우자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세워야 되겠죠 눈에 안 보이지만요 이런 망대를 현장에 세우셔야 합니다 저도 이 망대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워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망대를 세워나가요 그리고 조금 황금어장도 세우지만 재앙지대, 사각지대를 찾아서 이걸 세워나갔고요 그리고 제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세울 수 있는 망대를 기도하면서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도 눈에 안 보이는 망대를 이 현장에 계속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무엇을 전달하냐 구원을 전달하시고 너무 중요하죠 구원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드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전부 구원이 필요합니다 전부 치유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 랩몬트들을 서밋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망대를 세워나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일 종냐 종일 종냐 시지 아니하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라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같은 제자 우리 중직자분들이 우리 랩몬트를 이렇게 만드는 일에만 쓰임바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대 또 여러분들 시대는 준비를 했고요 우리 후대들이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만들어 가야 돼요 또 그 일에 우리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조화자 여러분이 이런 그림의 망대를 만들어서 어떤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아 오고 또 우리가 조건을 향해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망대를 만들라는 거죠 다른 말은 이 시스템을 조화자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여러분들 만들어야 될 망대는 지금 우리 유목사님도 말씀 계속 주시고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 토, 일, 시대 금, 토, 일, 시대 망대를 만들라 우리 랩몬트들이 금요일, 토, 일, 주일은 아예 교회에서 완전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망대를 만들어야 되겠죠 저희 교회는 전도학교를 우리 랩몬트들이 찬양을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합니다 저도 제일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따라하는데 지난주 끌은 따라하겠는데 이번 주 새로운 거 하면 또 율동을 못 따라할 때도 있거든요 그때 보면서 막 따라하고요 그러니까 랩몬트들이 나와서 완전히 금요일, 토, 일, 주일은 랩몬트들의 나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찬양과 율동과 모든 걸 기획하고 할 수 있도록 금, 토, 일 시대를 열었 거죠 앞으로 계속 이 금, 토, 일 시대가 더 발전되어지겠지만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도요 2, 3, 7망대의 중요한 첫 번째 망대 금, 토, 일 시대를 해라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금, 토, 일 아예 교회에서 이 다민족교회에 얼마나 좋습니까? 공기 좋고 미세먼지 맞나요? 오늘 지뢰를 제목을 다는 깜짝 놀랐습니다 뭐 또 지뢰? 어디 지뢰? 계시나? 제목 보면서 아, 그렇게? 그래서 여기도 목사님 말씀 메시지 들으니까 미세먼지도 많고 한다 하잖아요 이게 환경도 사실은 점점 오염되어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환경도 그렇고 전부 다 우리 후대들이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문화 오염도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여러분들 잘 안다시피 그래서 금, 토, 일 시대는 아예 우리 랩런트들이 다민족교회에서 진짜 먹고 자고 할 만큼 이런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들의 그 각인이 잘못돼요 어쨌든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 후대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망대는 무조건 우리 랩런트들을 랩런트들이 금, 토, 일 시대를 통해서 각인되어지도록 세계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는 400년 1장 1절에 있는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이죠 그런데 복음을 넘어서 이게 체험되도록 복음이 아니라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것을 체험되어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금, 토, 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이 체험이 되어야 됩니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저는 우리 유치원 목사님 우리 이준수 목사님하고 자하고 또 갔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우리 목사님 캠프에 있는 데 많이 갔거든요 현장을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제가 대구에 있는 현장도 가보고 하면 현장을 갈 때마다 야 이게 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저는 체험이 되어있어요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딱 나 있습니다 이게 체험이 되어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후대들은 복음을 어릴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혹이나 자기 것으로 체험되어져 있는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고 복음이 이거구나 라는 어떤 이거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알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복음은 알겠는데 복음은 자꾸 듣는데 이게 흔들려요 쉽게 말하면 망대가 이게 흔들흔들 해버려요 강력한 어떤 사단의 공격이 들어오면 이게 망대가 무너질 수도 있어요 물론 무너지면 새로 쌓는 거죠 저는 우리 아들 둘 키우는데 잘생긴 큰아들 잘생긴 둘째 아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든지 수많은 여자친구들이 잘생겨놓으니까 그런데 유국사님이 어제 토요일날 핵심대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잘생겼는데 시집가가 엄청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남자는 잘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나처럼 잘생긴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복음이 그래 흔들리지 않죠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잘생긴 거 이거 흔들리지 이거 다리 없습니다 이거 잘생긴 애들은 그러니까 이 공격도는 이래서 무너진다 이렇게 우악 이렇게 그래서 우리 여자 랩몬트들은 잘생긴 거 보면 큰일 납니다 여자 랩몬트들은 무조건 복음이 있냐 아니냐 그걸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꾸 BTS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애들이 기준이 BTS거든요 그걸 납니다 그러면 우리 다 무너져요 진짜 복음이 이렇게 다 튼튼하게 세워져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걸 해주라 그게 검토일 시대잖아요 그리고 1장 그래도 목사님 아닙니다 이거 한데 또 항상 우리 랩몬트들은 머리 너무 또 150이 되는가 잘생기고 복음이 있는 남자를 찾는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기 때문에 잘생기고 복음이 있다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절대 절대란 말은 하임다는데 절대 목사님처럼 못생겨도 복음이 쓴대요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 복음이 기준이에요 결국 살아보세요 복음이 기준이지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렇지 이런 거 없습니다 현장 제가 많이 봤잖아요 현장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검토일 시대 복음이 각인되어지는데 체험되도록 그리고 1장 3절은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가 사단의 나라가 있잖아요 분명히 사단 나라 있고요 세상 나라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랩몬트들이 뭘 헷갈려야 하냐면 이 세상 나라 때문에 헷갈려요 이 세상 나라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니 대구에 시골에 있는 애가 대구가 시골이잖아요 서울 사람들이 보면 대구 시골이거든요 시골에 있는 애가 서울 보고 되면 안 내려와 와 안 내려오니까 너무 좋대 서울이 화려하고 멋있고 다 있대 그게 왜 그러냐면 다니엘이 바벨론에 잡혀갔잖아요 여러분들 나이대 다니엘이 있는 나라는 그냥 양, 소, 염소 풀뚝고 포도 키우고 이랬는데 바벨론에 가보니까 바벨론 안에 궁중 정원이 있어요 그리고 성병 높이가 이거 뭐 그러니까 다니엘이 딱 보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이게 이 세상에 없는 나라 같아 단위에서 보면 충격받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충격받았을 거예요 문화 충격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라를 바라보면 화려하고 너무 좋죠 그런데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걸 알려줘야 돼요 금톨 시대에 우리 후대들을 세상 나라가 너무 좋고 화려하고 멋있다 인정한다 왜? 3단체는 그것밖에 안 하니까요 멋지게 이끌어 가죠 세상 나라 멋집니다 굉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얘기하면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너무 눈에 보이는 게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데 그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1장 3절은 사단의 나라 있고 이 세상 나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있는데 우리가 속기 쉬운 게 바로 세상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나라가 이런 나라라는 걸 알려줘야 됩니다 금톨 시대에 이거 분명히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딱 준비되어서 앞으로 전 세계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나갔을 때 절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망대로 지금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 나라가 너무 화려하다니까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 무너지는 망대예요 그 나라는 바빌론도 무너졌고 그 막강한 아스로도 무너졌고요 로마도 무너졌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다 무너졌습니다 너무 멋있는 나라들이 지금 미국 계속 무너지고 있잖아요 초강대국 미국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은 위험한 나라예요 일본, 중국 모든 초강대국들이 지금 굉장히 무너지는 망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금톨 시대에 우리 후대를 통해서 이런 나라를 만들어 가라 절대 세상 나라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잘생긴 내 둘째 아들이 블랙핑크 보러 갔어요 콘서트 야, 얼마 줬다니까 15만원 줬대 니 헌금 얼마 하는데 니가 랩런트인데 헌금 얼마 하는데 그건 모르겠대 저도 지금 무너지는 망대를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휴, 내 닮아야 되는데 너무 잘생겨가지고 둘이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아들 둘 키우면서 원래 제가 이런 사람인데 목소리가 남자 둘 키우면 집에 남자 4명입니다 집사람도 남자 나도 남자 남자 둘 4명 여성이 없어요 아들 둘 키우다 보니까 여성이 없어요 목소리가 원래 어, 이랬는데 올라가 집에 여성이 없어가지고 편하긴 한데 그래도 뭐 무너지는 망대 이번에 그래서 뭐 하나 미션을 줬어요 그래서 무너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아마 다 속을 겁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내가 봐도 멋있는데 뭐 내가 내가 지금 이 랩런트나이도 저도 요 집중할 것 같아요 집착 다행히 저는 커서 이제 다행이고 우리 후대들이 너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톨 시대는 반드시 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에 속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돈도 가르쳐야 되고요 모든 정치 이런 것도 다 가르쳐야 돼요 알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다 무너지는 망대를 세상 사람들이 삭고 있다는 걸 알려주셔야 돼요 요즘 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가 이번에 잡혔잖아요 구속 뭐 때문에요 제가 좋아하는 배우였거든요 왜 좋아했냐면 저렇게 사람 때리는 연기를 너무 실감나게 한다 알고보이 이거 취해가지고 때린 거라 무슨 영화가 저거 어떻게 젊은 애가 저런 연기를 할 수가 진짜 연기력 짱 익혔는데 알고보이 나도 그거 먹고 때리면 때리겠다 그것도 오랫동안 먹어가지고 뭐 이래 지금 잡혔잖아요 그게 세상 나라입니다 블랙핑크 같은 소리하고 있는데 근데 캐슨 잘생긴 두 아들한테 교회하고 내가 나간다 우리 교회하고 너 결혼 안 하면 내가 나간대 내가 협박해놨어요 우리 아들 둘한테 반드시 교회하고 결혼해야 된다 이것만 지켜달라 너희들이 어떤 짓해도 너희들이 어떤 짓해도 교회 다니려고 결혼하면 내가 나간다 내가 협박해놨어 왜 그러냐면 저는 알아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뭐 핑크인지 펑크인지 아무 사용 없어요 그거 다 이게 기술로 된 거예요 다 기술로 된 거지 이 나라에 속지 않도록 금, 돌 시대를 열어라 여러분들은 기술 도움 받으셨나요? 기술적 도움 저보고 여기 뭐 주사한다라면서 그리고 4등의 1장 8절을 가르쳐줘라 왜 그러냐 오직 성령 왜 그러냐면요 힘은 오직 성령에서 나와요 이 힘은 오직 성령에서 나오는 게 재창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들 직장도 다니시고 사업도 하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는 재창조가 오직 성령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서가요 그리고 우리 예배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앞서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앞서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성령입니다 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랩뉴턴들이 금, 토, 일 시대에 이걸 가지고 세상 나라를 바꿔갈 수 있도록 든든한 망대를 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할 일은 그것만 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나서서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제 후대를 금, 토, 일 시대에 이렇게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들이 우리 유목사님 말씀이 2030, 20, 80을 살아갈 아이들인데 우리가 희생해서 희생이라보다는 우리가 같이 협력해서 도와줘서 우리 랩뉴트들이 금, 토, 일 시대에 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다민족교회가 이 망대를 최고의 축복 누리길 주님의 랩뉴트들로 축하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망대는요 2, 3, 7이죠 2, 3, 7 망대를 만들어라 이유가 뭐냐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라 했습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우리 다민족교회의 이름이 다민족이잖아요 모든 민족 모든 민족의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는 망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현장에서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이 생각만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가슴 벅찹니까 우리 랩뉴트들을 모든 민족의 망대로 세울 그날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잘생긴 둘째 아들이 저하고 딜을 하면서 그러면 이번에 미국 RC에 가죽게잉 하더라고요 가죽게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져와서 너무 고맙다 빙이 까면 네가 알아서 해라 하여튼 위태위태한데 어쨌든 잘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자유롭게 망대를 잃게 우리 후대가 모든 민족으로 가도록 이게 어마어마한 미션이에요 우리 여기 오산시마는 아니고요 모든 민족입니다 이 망대를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도요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다 가셔야 돼요 많은 백성들을 치유해라 복음이 없으니까 치유 대상자입니다 모든 나라가 전부 세상 나라잖아요 모든 백성이 다 치유 대상자예요 복음으로 치유해주라 세상이니까 조금만 치유해줘야 돼요 어제 문자가 왔는데 얼마 전에 제가 남편분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복음 전하고 영접하셨는데 얼마 있다가 남편분이 소천하셨어요 근데 그 안에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 등록하셨어요 3주 전에 근데 어제 문자가 왔는데 그 여러분들 교회도 좀 그런데요 그 N버라는 검색 사이트가 있잖아요 N으로 시작하는 뭐 그게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치니까 다 아시죠? 그게 뜨니까 이제 그걸 읽어보니까 이분이 좀 뭐가 온 거예요 그 단어가 저도 거북하지만 왜 그 단어를 보고 그러니까 어제 문자가 왔더라고요 아 기도가 되던데 근데 그분이 그 남편의 어려움이 아니었으면 복음을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어떤 어려움을 통해서 이제 복음을 만나게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복음으로 치유해야 되잖아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그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문자가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알아보셨나 봐요 당연히 그래 됐어요 근데 참 그리고 주변에 있는 분들이 왜 그 교회 나가냐고 또 그렇게 문자가 가고 그래 왔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 교회에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막 이분은 잘 모르니까 처음부터 남편 통해서 이분이 복음 받았으니까 참 어제 어제 오후에 그런 문자가 와가지고 기도가 됐는데 그 남편분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셨고 그건 참 좋았는데 남아있는 분들이 다 아 이게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 3, 7, 망대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가 복음으로만 치유해야 됩니다 복음만 얘기하면 돼요 여러분들 왜 다른 얘기하면 될 거겠죠 절대 안 됩니다 복음으로 치유한다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이게 모르신 거 같더라고요 어제 그 문자를 주시고 그래서 내가 안타까운 거는 이분이 진짜 치유되려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답 문자를 안 했습니다 답 문자에 뭐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게 아닙니다 라고 해야 되는 그걸 대한예수교 장례 67회 정기총회에서 우리가 이렇게 됐고 다른 합동 통합 교단에서 우리가 뭐가 아니라는 걸 그걸 쭉 설명해도 이분이 알아 나도 못 알아 듣는 얘기를 그분들은 내가 해줄 수는 없잖아요 아무 변호도 하기 싫더라고요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복음이 아니면 치유 안 됩니다 복음이 아니면 치유 안 되기 때문에 놔두는 게 나아요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만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치유하라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치유해라 복음으로만 이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4등전 1장 8절은 땅끝까지 가라 했잖아요 뭐 정인되라 정인은 뭡니까 정도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 중직자분들이 응답이 있으면 정인돼요 어제 우리 유목사님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유목사님 산업성교육 위기의 산업인에서 우리 중직자분들 응답받아라 그런데 응답받아라 했을 때 아멘 해버렸대요 아니 내 사업처 내 산업 너무 어렵고 힘들고 위기입니다 어떡합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말씀 듣고 아멘 해버렸대요 오늘 우리 지뢰를 제거하라 했잖아요 저는 메시지 KTS 타고 오르면서 메시지 들었거든요 그냥 아멘 해버렸대요 그게 가장 쉬워요 우리가 보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단순해요 그냥 말씀 들으면 아멘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산업 어제 우리 산업성교육 말씀대로 우리 유목사님 말씀대로 위기 산업인입니다 어렸습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산업인들이 응답받아라 했거든요 그러면 아멘 해버렸대요 그러면 아멘 해버렸대요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다 내 거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대로 되려라 그게 망대예요 정인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소천하셨는데요 암으로 권사님이 암 판정 딱 받고 난 뒤에 남편분이 남편분이 권사님 교회 다닌다고 막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뭘 들었거든요 뭘 들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랜펀트들은 지금 상상도 안 되는 그런 핍박 얼음을 너무 많이 당했어요 권사님이 그런데 이제 권사님이 암 판정 딱 받고 제가 갔는데 그 남편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다락방 했고요 지금 이제 교회 잘 나오세요 그런데 그 권사님을 소천하셨어요 그런데 20년 만에 주는 그런 응답도 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이 그 어렴 제가 막 제가 무섭더라고요 남편 남편이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 보셨어요? 남편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막 그 직업도 그런 쪽에 계셔가지고 하여튼 제가 위에는 안 보이겠지만 밑에는 다리는 떨고 있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왜 그러냐면 몸까지 떨면 이상하잖아요 목사인데 예수가 크리스톤인데요 부탁하라고 영접문제 사단에 영접하셨어요 제만 가면 너무 막 자료주세요 늦게 복음을 받긴 했지만 무슨 말이냐 정인이란 거 아 우리 귀한 권사님이 그렇게 핍박받으면서 기도했던 정인이다 그런데 그 열매가 반드시 나온 거예요 그 어려움 가운데 말로 다 뭐합니다 그 동네 우리 권찰분들이 막 그 집은 안 된다면서 어마어마하게 그랬던 집이 그러네요 아니에요 그 거짓말입니다 정인으로 이런 망대를 만들어라 혹시 여기 어려움 있고 힘든 거 있는 우리 송도님들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상관없습니다 우리 왜 우리 여러분들 단임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하다 그리고 여러분들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그럼 된거지 뭐 아멘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파수꾼으로 서있는 여러분들 교회 단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망대예요 이게 세계보험입니다 그래서 237 이런 망대를 만들어라 우리 다민족께서 이 모든 민족을 위한 망대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하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망대는 뭐냐 이제는 오천 망대입니다 왜 오천 망대를 만들어야 되냐 우리 다민족이 있잖아요 그리고 TCK가 있잖아요 진짜 이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저희 교회도 우리 나이지리아에서 오는 TCK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권에 오서 오는 TCK 그리고 필리핀 쪽에서 오는 TCK 그러니까 TCK들이 이제 교회 계속 찬양대도 하고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요 이 시대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서 오는 우리 다민족과 TCK의 망대를 만들라 이거 우리 장로님들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광수 목사님이 이만울 소유교에서 예배 드릴 때 우리 이만울의 장로님들이 TCK가 오면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어느 나라에서 왔고 또 어떻게 여기 오게 되어졌고 또 어떻게 지금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물어보고 포로만 해도 된다 했잖아요 맞아요 같이 식사하고 얘기 나누고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이게 오천종족을 살리는 망대예요 우리가 이 망대를 만들어가라 반드시 우리 다민족과 TCK의 망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어도 우리 중국어 통역이 있고 일어 통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도 준비해서 망대를 오천종족을 위한 망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는 유 목사님이 영어로 된 성경구조도 외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로 된 성경구조를 외우면요 그게 나의 영어 실력이 돼요 희한해요 저도 영어 성경 외우면서 영어를 했어요 하나님이 영어 성경을 외우면서 영어를 하니까 더 취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더 좋았어요 공부하기가 그래서 오천종족의 망대를 만들어가라 그리고 우리는 모든 문화를 다 수용하고요 보급문화로 오천망대를 만들어가라 다 달라요 그런데 보급은 같아요 만약에 보급이 다르다면 성경은 거짓말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문화는 달라요 그러나 보급은 같아요 희한해요 보급은 같다니까요 보급문화를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가 지금 건축되어지는 성전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보급문화의 오천망대를 만들어가길 주님으로 추구합니다 말씀 뱉습니다 237 망대는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있어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이 겠죠 237 치유 서밋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이 있어야 된다 특히 우리 랩런트들의 뜰 어쨌든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그 다민족교회 주역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다 살았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후대를 잘 키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전부 다 후대를 못 키워서 다 무너졌거든요 이 망대가 그래야 다 무너진 거예요 후대 제대로 키워놓으면요 이게 망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분이 있어요 국민학교를 못 나온 분이 계세요 다락방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왜 어렵냐면 글자를 못 얻으니까 보건변이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하면 이분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습니까 이렇게 외워야 돼요 얘기해 줘 글자를 못 얻으니까 이분의 이분들의 자녀가 보금으로 키워가지고 세상적으로 아니고 너무 성공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 왜 후대를 보금으로 키웠다는 데서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한 게 자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자녀를 보금으로 잘 키웠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서울대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오는데 자녀 망해보세요 그만큼 힘든 건 뭐였어요 우리가 후대를 이 세 가지 뜰 우리 아이들의 뜰 만들어 놓는 것이 굉장히 2, 3, 7 망대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공부하고 마음껏 자기들끼리 연애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보금을 체험하고 세계보금을 할 수 있는 2, 3, 7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이 세 가지 뜰을 위해서 우리 중기자분들은 진짜 이 사명해복 하셔야 됩니다 단임 목사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저는 저희 단임 목사님 무슨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민족교회도 우리 랩렛뿐만 아니라 우리 2, 3, 7 망대를 세운 우리 중기자분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시는 평신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2, 3, 7 망대를 세워나가서 세계보금화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보금 28장 16절 20절 말씀이 2, 3, 7 망대를 세우는 우리 다민족교회 그대로 성취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4, 3 5, 4 5, 5 6, 5